배우 김수연과 해를 품은 달의 김도훈 PD가 맞절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17일 MBC를 통해 공개된 해를 품은 달의 종방연 현장 사진에는 김도훈 PD와 김수연이 맞절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김도훈 PD가 고마운 마음에 배우 및 스태프들에게 큰절을 하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수연이 맞절을 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종방연에는 김도훈 PD와 진수환 작가를 포함한 스태프와 김수연, 한가인, 정일우 등 주요 배우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